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박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? 언니 보이스 크게 크게 동가 동아 동아 동동 언니 야 지금 우리 보이스비앱 아 너무 놀랄 것 같아 야 지금 보이스비앱 중이야 생일 축하하였어 언니 동아 고마워 동아 보고싶다 울어 진짜 왜 내가 울어 동아 오늘 생일인가 봐 동아 생일이야 오늘 동아 응? 네 고마워 우리 케이크 푸먹고 있어 네? 케이크먹고있어요 케이크 거기에 너무 시끄러워 워 워 워 쭈 딴 뭐야 케이크 딴까오 나 기억하지 대박이지 모자란 들은 거야? 워 워 워 쭈 딴까오 아 알잖아 응? 깜! 네? 케이크 케이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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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이 안 중요해 아 짱 웃겨 드디어 듣기가 다 모였대 팬분들이 아 싫어 나도 가고 싶은데 그니까 고마워 너 뭐 먹고 있어? 너 뭐 먹고 있어? 저요? 네 아니요 저 아까 씻고 나왔어요 아 진짜? 뭘 먹고 있는 거지?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 동동 당연히 동아 보고싶어 보고싶어요 빨리 나이니 대답이 없네 연락할게요 아 귀여워 아 짱 웃겨 동아 안녕 빠이빠이 언니 팬분들한테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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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람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해바나이스 데이 뿅